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파킨슨병 고치고 말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내가 이 아픈 통증부터 좀 없애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쭌박사 이유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 아프다,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보통 10분이 오시면 7분에서 8분 정도는 통증을 호소하시는데요. 통증의 패턴 그리고 그 강도는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파킨슨병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킨슨병 자체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고요. 두 번째는 파킨슨병 때문은 아닌데 다른 병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파킨슨병 자체로 오는 통증은 왜 그런 건가요? 아, 네. 파킨슨병 자체로 인한 통증은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요. 근육 경직, 근육 강직은 파킨슨병의 주요 네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킨슨병의 주요 네 가지 증상은요. 첫 번째는 떨리는 거, 두 번째는 서동, 천천히 움직이는 거죠. 세 번째는 근육 강직, 근육이 이렇게 굳어지고 뭉치는 증상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균형 장애, 어지러워하고 휘청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 근육 강직은요. 파킨슨병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근육이 강직이 되고 경직이 되면 환자는 가벼운 정도로는 몸이 뻐근해요. 그리고 팔다리가 찌부등해요. 라는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고요. 중간 정도의 강도에서는 아파요, 근육이 뒤틀려요. 이렇게 말을 하고 보통 통증을 이야기하지만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심한 정도로는 통증과 근육 뒤틀림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자다 말고 너무 아파서 깨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일 때도 그 움직임에 약간의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잖아요. 그럼 신경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과 신경이 마주치는 접합부가 있는데 그 신경 사이에서 도파민, 아세틸콜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매우 정교한 비율로 이 근육을 조절하는데요. 아세틸콜린은 주로 근육을 수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파킨슨병이 생겨서 도파민의 분비 양이 줄어들면 아세틸콜린하고의 그 비율이 깨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아세틸콜린의 비율이 도파민보다 높아지면서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이 되고 경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과도한 근육의 경직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몸에 근육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통증을 많이들 호소하시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 통증은 자주 있는 건 아니고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에서는 이렇게 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아 나 잠을 못자겠어요 움직이는데 너무 통증 때문에 힘들어요 하는 경우는 100명이 있다면 한 두세 명 정도로 드물게 있습니다. 심하게 아파하시는 분의 경우에는요. 어떤 분은 아 나 다리 종아리가 너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서 잠을 자다 말고 깨요. 그리고 너무 아파서 울 때도 있어요. 또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는 것 뿐만 아니라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걸어 다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온몸의 근육 팔 다리 등짝 허리 허벅지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파킨슨병 고치고 말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내가 이 아픈 통증부터 좀 없애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중간 정도나 가벼운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대부분 이런 분들은 통증 때문에 못 움직이겠다 잠을 못 자겠다 이러기보다는 그냥 좀 근육이 뻐근하다 오늘 날이 좀 비가 오고 차가워지니까 근육이 좀 뒤틀린다 온몸이 좀 뻐근하고 무지근하다 이런 등의 이런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보통 이제 파킨슨병 환자 한 10분이 오시면 그 중에 한 2분 3분 정도는 호소하는 통증은 별로 없는 그냥 뭐 떨린다던가 걸음이 잘 안된다던가 몸의 동작이 너무 느리다던가 젓가락질이 안된다던가 이런 정도의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 아닌 다른 병으로 오는 통증은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파킨슨병이 아니고 다른 병으로 인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겹쳐서 병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파킨슨병이 생기는 연령대는요. 보통 40대 50대 60대가 가장 많고 또 70대 80대의 이 병이 생기는데 결국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리는 질병이다 보니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 그 환자 입장에서는 이 파킨슨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병이 겹쳐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목디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목디스크 때문에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고요. 또 허리 디스크가 이미 있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 아프고 허벅지 아프고 다리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증상이 이미 있는 거죠. 또 무릎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셔서 무릎이 이미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엘보우 때문에 팔꿈치가 이미 아픈 분도 있고 또 암이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으로 인한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당뇨병이 합병증이 있다 보니까 팔다리의 근육의 통증 등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심장병이 있는 분도 있어요. 협심증, 신근경색,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등짝이 아파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가 면역질환이 같이 겹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섬유근통 때문에 온몸의 근육이 너무 심하게 아파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중풍이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게는요. 뇌척수액의 흐름에 이상이 오면서 오는 통증도 있는데요. 뇌척수에는 이 뇌 안에 제3뇌실, 제4뇌실, 그 다음에 지주마카 공간을 통해서 이 뇌와 또 척수, 척수에 있는 지주마카 공간을 통해서 이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뇌와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뇌척수액이 흐르면서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한 완충작용을 또 해주고 또 뇌와 척수에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뇌척수액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 안에 압이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통,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등 뒤, 등짝이 아프거나 허리 부위가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아주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킨슨병 이외에 다른 병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킨슨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겹쳐있는 그 다른 질병을 함께 치료하면서 그 통증을 제거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킨슨병과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쭌 박사 이유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